안녕하세여 여로본 소스테이네 당허크니에 등하니 그저 먹으린 대파 랩땡 동지 모이는 사스나 시작하겠습니다. 엘렌씨 주말에 뭐해요? 성당에 가요. 파루씨도 성당에 다니지요? 아니요. 파루씨는 교회에 가요. 저는 전축이요. 파루씨는 기독교예요. 그래요? 저는 주말에 철에 가요. 북쪽 신자예요. 아딧씨는 종쇼가 뭐예요? 아딧씨는 이슬람쇼예요. 그래서 이태원에 이슬람사원에 다녀요. 그럼 우리 공장에서 모니카 씨만 종쇼가 북쇼군요. 엘렌씨 주말에 뭐해요? 엘렌씨 주말에 뭐해요? 그녀 엘렌 다투어 보이대 청사바라. 성당에 가요. 성당에 가요. 그념 답답해 해요. 파루씨도 성당에 다니지요? 다 롱파루 딱 브라위에 해 다 돼? 아니요. 파루씨는 교회에 가요. 저는 전축이요. 파루씨는 기독교예요. 아니요. 파루씨는 교회에 가요. 저는 전축이요. 파루씨는 기독교예요. 어때? 롱파루 딱 브라위에 해. 그념 그 크리스티인 카톨릭. 롱파루 그 크리스티인. 그래요. 저는 주말에 철에 가요. 굿쇼 신자예요. 그래요. 저는 주말에 철에 가요. 굿쇼 신자예요. 인정으로 정사바라 그냥 덜 보아 그냥 그 진액간 사스나 보랴 보다. 아딧씨는 중쇼가 뭐예요? 아딧씨는 중쇼가 뭐예요? 아딧씨는 이슬람쇼예요. 그래서 이태원에 이슬람사본에 다녀요. 아딧씨는 이슬람쇼예요. 그래서 이태원에 이슬람사본에 다녀요. 그럼 우리 공장에서 모니카 씨만 종쇼가 북쇼군요? 그럼 우리 공장에서 모니카 씨만 종쇼가 북쇼군요? 만정 는 글라인효가 민떼 그냥 모니카 번역라면 사스나 보랴 보다. 따라하세요. 성탐탐 롱티엣. 엘렌씨, 주말에 뭐예요? 성당에 가요. 파루 씨도 성당에 다니지요? 아니요. 파루 씨는 교회에 가요. 저는 전주요. 파루 씨는 기독요예요. 그래요? 저는 주말에 차에 가요. 북쇼 신자예요. 아딧씨는 종쇼가 뭐예요? 아딧씨는 이슬람쇼예요. 그래서 이태원에 이슬람사본에 다녀요. 그럼 우리 공장에서 모니카 씨만 종쇼가 북쇼군요? 네, 자기가 있습니다. 오늘 자기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